여러분 마이크 앤 백터 한동원 지금 두 번째 시간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번 시간에는 나에 대해서 되게 많이 해봤고 이런 존재 그리고 나의 가치 나의 삶의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큰 천에서 같이 한번 얘기해 봤던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화해서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일,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또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나 잘하는 일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되게 많을 거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어떻게 벌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 창업 스토리 역시 그거와 좀 연관되어 있는 연장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형태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선택의 문제이고 직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맨 처음에 사업을 하고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든 강연을 아이템으로 택하게 됐어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비즈니스 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걸 생각할 수 있었냐 이런 얘기가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딱 너무나 심플해요 저는 강연을 되게 좋아했어요 한국 사회에서 보기 드문 사람이죠 막 이러는데 대학교 때 누가 강연하러 오면 제가 그거를 들으러 수업을 째고 가서 듣고 막 이러셨어요 듣고 또 끝나면 그 사람 꼭 명함 받아가지고 연락해서 밥 한번 사주세요 라고 해서 만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아우라 느낌들이 있잖아요 이게 전달될 때 그 느낌은 저는 감히 책 비교할 수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책보다도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고 해요 책 열 권보다도 훨씬 더 영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직접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되게 마찬가지거든요 바로 앞에서 이렇게 느낌이나 이런 생각이나 이런 게 또 글로나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향력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좀 믿음을 되게 가지고 있었어요 몸의 영향력이 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저는 되게 세상을 바꾸는 게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면 세상을 바꾸는 게 어떤 건가요 세상을 바꾸는 게 뭐가 바꾸나요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인물 얘기할 때 뭐 자꾸 이게 실명 거론 이런 거 안 좋은데 이런 뭐 스티븐 잡스 이런 얘기가 감히 감히 제가 감히 스티븐 잡스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스티븐 잡스가 만든 기술이 정말로 나의 생활을 바꾼 거는 정말 맞고 생활을 바꾼 것도 맞는데 나를 바꾼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바꾸었나?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미래, 나의 꿈, 나의 자존감 이런 걸 바꾼 게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나를 그런 걸 형성하게 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고민을 해보면은 원래 막 할아버지가 저한테 야, 동아 넌 뭐든지 할 사람이야 큰 사람이 될 사람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선배들이 막 지혜가 담긴 진짜 애정이 담긴 이런 한마디, 조언 이런 게 어찌 보면은 나를 되게 많이 바꾸는 거네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나를 바꾸는 것은 뭔가 거창하고 거대한 게 아니라 이런 한 사람의 말, 지혜가 담긴 말, 애정이 담긴 말 이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내 자신을 바꾸는 거고 이런 게 뭐였을 때 결국은 세상이 바뀌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영향력에 대한 더 확신을 가지게 됐죠 좀 더 나아가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이 고등학생 때 미국에 처음 갔고 K 대통령과 처음 만남을 가지고 난 후에 글로벌 리더의 꿈을 가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나서 와, 이런 롤모델과의 만남이 이 사람의 삶을 되게 바꿀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많이 하게 됐어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콘텐츠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적 확신이 있었죠 좋아하는 것은 물론이었고 하지만 다른 한 축에서는 분명히 또 한계가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저희 대학교 때 진짜 충격을 받았던 게 어느 한 중소기업 CEO가 강연을 오시는데 애들이 추석 체크를 안 하니까 다 도망가더라고요 어?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여러분도 약간 그런 얼굴인데 저는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와, 저분을 학교에 불러서 만나는 것도 힘들고 모시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수업 체크 안 한다고 그렇게 도망갈 수 있을까? 저희가 어느 한 고등학교에 강연을 갔거든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어느 한 분은 초년장에서 강연을 갔는데 고등학교였어요 고1 이런 애들이었는데 얘들이 강연을 시작하자마자 자더라고요 그런데 자는 게 졸려서 자는 게 아니고 자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야지, 과연 시작했으니까 이제부터 자야지 이런 생각으로 자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와, 이게 한국식 사고방식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 외국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강연을 하는 거 보면 손대고 난리 나잖아요 토론하고 그런데 한국 강연을 하면 그때부터 바로 자거나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한국식 교육의 인식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강연이란 컨텐츠의 영향력과 힘을 본 것과 동시에 엄청난 한계를 본 것이죠 이 고정관념 이것을 바꿀 수 있으면 오히려 굉장히 새로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재미없고 지루한 강연 이게 편견이라면 이거를 의미 있고 재미있는 강연으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게 작은 혁신의 포인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저희는 강연하면 엄청난 사람이거나 한국어 사람이거나 교수거나 이런 사람들이 초빙해야 하는데 저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하게 된 거죠 이런 분들을 불러서 하게 하고 오히려 이게 100명, 200명 강연이 아니라 몇 천명, 나 몇만명 오는 강연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조금 더 나아가서 약간 이런 거를 재미있게 하려면 이게 중화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페스티벌, 파티, 연극 이런 거랑 같이 결합을 시켜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타문화 콘텐츠랑 결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청춘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한강에서 페스티벌처럼 해보면 어떨까? 상암에서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메디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사이트 파티 이렇게 해서 스탠딩으로 맥주 마시면서 약간 섹시한 강연을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약간 DDP나 플래튼 구스탈레 같은 굉장히 섹시한 곳 이런 곳에서 만들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뭔가 타 콘텐츠와 결합해서 막 차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거랑 남자의 자격, 옛날에 김국진 강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는데 그때도 이런 생각에 기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재미없는 거에 가장 반대표는 예능이 있기 때문에 예능과 같이 결합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무한도전에도 연락하고 남자의 자격도 연락을 했는데 남자의 자격이 약간 다시 연락이 오셨죠 그래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게 같이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피디님이 정말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으신 분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내성적이고 막 이러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오케이 해주신 것도 되게 신기하다 라고 여담으로 좀 말씀드리면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원호 피디님이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응답하라 시리즈 만드신 그리고 이우정 작가 꽃보다 시리즈 만드는 작가님이었군요 저희가 그분이랑 같이 미팅해서 같이 했었던 거죠 그래서 와 사람들한테 잘해야겠다 막 이랬어요 여러분도 저한테 잘하고 저도 여러분도 잘하고 그 마음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잘하고 이러려고 하는 마음으로 또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 보면서 와 되게 이렇게 좀만 혁신이란 게 어찌 보면은 차별화라는 게 오히려 완전히 반대로 하는 것 이 토픽에서의 가장 큰 고정관념을 찾고 이 고정관념을 완전히 반대로만 뒤집으면 뒤집으면 이것이야말로 차별화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일하는 산업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고정관념이 되게 많잖아요 내가 뭐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일은 돈이 안 돼 이게 되게 가장 큰 고정관념이에요 돈 되게 하면 되죠 그렇죠? 뭐 뭐 음악을 하면은 뭔가 인기가 없어 인기가 있으면 되죠 뭐 그래서 저희가 보는 뭐 크레디아에 소속된 그룹 뭐 디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리처드 용지훈 이런 데 약간 그룹화 시켜서 막 이렇게 하거나 막 저희처럼 아예 또 반대로 만들거나 뭐 태양의 서커스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서커스가 돈이 안 돼 그리고 너무 동물만 나와 이거 완전 반대로 뒤집은 거죠 그러면 모든 게 다 차별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취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무언가 가장 큰 고정관념이 있다면 그것만 반대로 뒤집어도 굉장히 이 사람은 차별화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 컨설팅 회사에 지원할 때도 그랬었어요 저는 컨설팅 회사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숫자를 잘 보고 굉장히 막 이렇게 어그레시브 막 이래야 되거든요 이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런 식의 편견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감성적이고 또 이런 상상을 잘하고 이런 큰 그림을 그리는 운해가 발전됐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으로 어필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도안이면 뭐죠 완전 도안이면 뭐예요 근데 이게 먹혔던 거예요 이게 먹혔던 거예요 이게 먹혀서 그 기업에서도 되게 신선하게 보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뭔가 가장 큰 고정관념 어떤 일을 하든 일을 지원을 하든 이걸 아예 반대로 뒤집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냐 아니면 잘하는 일을 해야 하냐 이런 걸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저는 이게 두 개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첫 번째 가장 큰 전제이긴 해요 이게 맞물려 있다라는 건 전제이긴 해요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면 잘하게 되고 잘하는 일을 하면 하고 싶게 되고 이게 맞물려 있다는 건 대전제이긴 하지만 굳이 하나를 택하자면 굳이 하나를 택하자면 하고 싶은 일 쪽인 거예요 개인의 가치관이긴 하지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고 싶은 일을 하잖아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랑 지금 할 때랑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회사를 다닐 때는 육체적으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죠? 이런데 못 와요 근데 퇴근하는 순간 자유입니다 회사 생각, 일 생각 아예 안 해요 영, 막 아예 안 해요 카톡이 오기 전까지는 안 합니다 그쵸? 근데 제가 회사를 하니까 육체적으로는 자유롭거든요 이런데도 올 수 있고 얘기도 할 수 있고 근데 정신적으로 꿈에 나와요 꿈에 어디 여행 가도 저거를 이렇게 적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이 말은 또는 다른 말로 정신적으로 몰입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일이라는 게 이렇게 생활해요 자기가 진짜 지금 이 시간에 일을 해야지 하고 하는 것만 일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일을 하는 순간도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365일 24시간 일하는 사람은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365일 24시간 일한다는 것은 머릿속에서도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을 봐도, 여러분을 봐도 아, 저 사람은 마이킨벤이 일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저는 지금 의련 중에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도 아, 저 사람의 에티튜드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사람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면 자신의 시간의 대부분을 쏟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아침에 얘기했던 아웃라이어 1만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전문가 또는 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잘하는 걸로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진짜 내가 하고 싶어서 했어 근데 살리에르 같은 느낌인 거죠 모짜르트를 딱 봐요 쟤는 천재네 나 진짜 하고 싶어서 막 하는데 진짜 많이 투자했는데 쟤는 천재네 이럴 때 좌절하게 되는 거죠 전사에 봤을 때 이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좌절감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비교에 의한 거 피교 스케치 하는 사람이 김연아 같은 재능이 있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좌절하겠어요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구나 이걸 느낄 때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재능의 영역이 결합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이유는 자기가 온전히 느끼는 성취감 만들어낸 느낌 이 느낌이 진짜기 때문이에요 외부에 비교해서 너는 1등이고 너는 2등이야 쟤는 너보다 재능이 있어 모짜르트가 1등 있어 근데 살리에르가 자신의 연주에 만족을 했더라면 저는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살리에르 순이어도 정말 박수 받고 정말 돈도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비교를 하니까 너무나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고 자신의 퍼포먼스와도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또 가장 큰 근본은 무엇이냐 이것의 실체는 무엇이냐 이게 만료도 하는 거예요 만료도 하는 게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회사에 골든마이크라는 행사가 있어요 일반인 강연자 오디션인데 지난주 일요일에 했거든요 근데 1위 한 애가 누구였냐면 29살이 곤충학자였어요 곤충학자였었는데 벌레가 그렇게 좋대요 벌레가 그렇게 좋대요 걔가 전문이 뭐였냐면 하늘 속 풍뎅이거든요 하늘 속 풍뎅이의 무늬를 보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좋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있다 보면 이걸 왜 좋아? 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친구 여러분이 여러 일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한테 그 하늘 속 풍뎅이가 왜 좋냐라고 물어보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띵했어요 내가 이 기업에 가고 싶어 이 일을 하고 싶은 이유가 이러이러 이래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얘는 진짜다라고 생각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남자분들은 되게 이해하시지만 자신의 모든 군대 휴가 때 하늘 속 풍뎅이를 채집하러 갔어요 모든 군대 휴가에 그리고 그 하늘 속 풍뎅이가 있는 그 나무가 있거든요 나무를 토막내가지고 방 안에 박자에 담아가지고 방 안을 도배를 해놓은 거예요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얘는 진짜 클라스가 다르다 그걸 다 모아서 작년에 처음으로 책을 냈고 하늘 속 풍뎅이의 국내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더라고요 스물아홉이 그렇죠 근데 저는 좋아한다라는 정의가 많이 퇴색됐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잘 물어보잖아요 끝까지 물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이 정도의 클라스가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 주변 사람들이 쟤는 미쳤다 또라이다 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의 조화함이 진짜 조화함인 것 같아요 진짜 조화함 거기까지 이뤘을 때 진짜 인정할 수 있게 되고 그 분야에서 20대 때만 해도 걔처럼 29대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 친구는 너무나 행복하대요 그리고 지금은 하늘 속 풍뎅이의 국내 최고의 전문가 되었죠 근데 그렇지만 저는 그 친구가 국내에서 주목받을 수 있었던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늘 속 풍뎅이 때문이에요 하늘 풍뎅이 이만하면 무엇이냐 제가 외국의 트랜스포머에 일하는 트랜스포머 디자인팀에 일하는 한국인이 있어요 좀 만났거든요 트랜스포머 디자인팀에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트랜스포머 디자인팀에 일한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일하고 싶어 좋은 학교로 간다 좋은 디자인 학교로 간다 이런 것일 수도 있고 그쵸 외국에 무작정 간다 제 꿈이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오 그쵸 취직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있죠 근데 그 분이 얘기하신 거를 딱 듣고 와 진짜 머리가 땡이 됐는데 그 분이 말씀하신 게 로봇 손을 세상에서 가장 잘 그리는 차량입니다 로봇 손 로봇 중에 손이 제일 그리기가 어렵대요 제일 디자인하고 그래픽 작업하기 되게 어렵대요 왜냐면 관절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로봇을 잘 그리는 과나 디자인은 진짜 많대요 이런 건 되게 많고 그런 과는 잘 하면 할 수 있고 그렇긴 한데 그 로봇을 잘하는 디자인과나 뭐 유명한 학교 뭐 그런 것도 많은데 로봇 손을 되게 잘 그리면 로봇 팔을 만드는 팀에서 얘를 어떻게 어떻게 알게 되는 거죠 로봇 손을 참아서 를 하게 되고 로봇 팔을 잘 그리면 로봇 제일 잘하는 세계대 리팀에서 제일 잘하게 되고 섭외하고 되고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면 아까 걔가 사이에 들어오면 걔가 곤충 전문가다 이러면 사실 많죠 한국의 유명한 곤충학자 얼마나 많아요 그쵸 얼마나 많아요 근데 걔는 하늘 속 풍뎅이에 꽂았던 거죠 그것만 전문으로 하니까 국내 하늘 속 풍뎅이 최고 전문가 이승현 끝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맨 처음 시작했을 때 네 명 다섯 명일 때 여러분 열정 낙서라는 거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대학생들 옛날에 대학교 때 대학교 돌면서 했던 삼성에서 했던 프로그램이 있었고 근데 저희 네 사람일 때 삼성그룹이 찾아와서 같이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 이렇게 뭐 네 명 시작한지 별로 안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비딩하고 PT하고 막 난리나요 저희를 바로 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죠 어떻게 저희같이 이제 막 시작했던 그 아마추어랑 의뢰를 하고 같이 할 수 있었냐 근데 그분이 한 말이 온리 원이었다는 거죠 온리 원 앤 퍼스트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찾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런한테 말하는지 컨텐츠 산업 교육 산업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나 레드 오션 인간 거예요 근데 이 중에 강연이라는 걸 딱 잡으니까 이게 또다시 블루 오션으로 시작하게 되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저희에게 돌아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나 무언가 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그 중에 딱 한 분야를 잡는 게 진짜 중요해요 리치한 분야 그쵸 근데 이 분야의 전문가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느 기업에 취직을 하거나 취업 면접을 가거나 어느 사람이 들어갈 때도 이 분야는 난 진짜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취직은 당연하게 물론이고 여러분이 저는 감히 먹고 사는데 지장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좀 경쟁력을 갖춰가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강연은 그러면 이걸 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성까지 어떻게 만들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근데 저는 컨설팅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되게 부끄러운 것은 비즈니스적 사고가 없었다라고 되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무언가가 뭔가 가치에 대해서 저희가 청구를 하거나 돈을 내라고 할 때 약간 별거 아닌 것 같으니까 안 받으려고 하거나 뭔가 되게 제 자신의 폄하가 이런 경우는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다시 맞물리게 되고 더 뭔가 비즈니스로 이어지기 힘들게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많은 벤처기업의 범안은 우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프라이드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게 가치로 했을 때 이것을 현금 가치로 돈의 가치 환원시키는 것은 한 번도 안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을 돈으로 환원시킨다면 얼마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이 사실은 비즈니스 사고의 처음 시작인 거예요 처음 시작 그쵸 내가 이 능력을 돈으로 환원시킨다면 얼마짜리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희소성이 높으면 굉장히 단가가 올라갈 거고 희소성이 낮으면 굉장히 단가가 낮아지겠죠 이걸 돈으로 환원하는 거 이거 이게 첫 번째 비즈니스 사고고 두 번째 비즈니스 사고는 이건 거예요 복제 가능하냐 확장 가능하냐 여러분이 여러분이 일해서 벌고 하는 것은 되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면서도 이게 조금 창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어렵거나 생소하거나 현실성이 없는 사고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력을 투입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인력을 투입해서 무언가 생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력을 투입해서 무언가 비즈니스 갓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한 대로만큼 돈 번다 이러면은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자영업이 그런 구조죠 자영업이 자기가 일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해야 되고 노동력을 투여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게 성장하거나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작은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젊기 때문에 이런 뭔가 지속 가능하고 복제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비즈니스 구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 생각이 전혀 없어서 처음에는 그냥 막 했던 거니까 그런데 이런 구조를 생각하게 되면 앞으로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만나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저는 아무리 레드오션이라고 해도 탑 10%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못 보는 직종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물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을 꿈꾸는 것도 탑 몇 명의 연예인을 보고 꿈꾸는 거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탑 몇 명의 연예인이 되라는 것보다 산업의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못 버는 산업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탑 몇 퍼센트는 분명히 많은 부를 누릴 수가 있어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업에 본인이 있던 산업에 들어가는 순간 탑 몇 퍼센트는 해야겠다라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 각오가 각오가 있어서 그 안에서 이만큼 해야겠다 아니면 제가 했던 것처럼 하나의 산업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기가 만들어야 하는 산업 창출해야 하는 것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아까 그런 사이에서 보면 저희가 하게 되니까 토크 콘서트나 강연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점점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강연이나 이런 문화나 이런 생각들이 점점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와 이게 이 문화에 대한 혜택은 당연히 저희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죠 강연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전화하고 계속 같이 하자 그러고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당연히 이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희한테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계속 하게 되니까 제가 회사가 당연히 성장하게 되고 어느 순간 보니까 저희 회사 캘린더 보니까 한 달에 거의 한 200개에서 300개의 강연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와 이게 이어지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들이 되게 들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되면 막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최종적으로 이 비즈니스의 최종적인 상태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이게 무언가를 본인이 막 하려고 하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그냥 1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상태 저희가 이걸 표현하고 만들고 싶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돈이 따라오는 상태 저희의 올라오면 슬로건 보셨겠지만 재미있고 의미인이라면 기적이 따라온다 이런 게 있거든요 재미있고 의미인이라면 돈이 따라온다 이게 저희의 진짜 믿음이고 진짜 비즈니스 모델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때만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계속 선수된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저희도 그렇게 만들어가려고 계속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하고 돈이 따라오게 하고 돈을 통해서 더 재미있고 의미인이라고 이런 구조를 만들 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업을 또 성장하게 만들고 본인이 성장할까 이런 고민들이 당연히 이어질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보면 저희가 이번에 그랜드 마스터 클래스는 유키 구라모토 이런 분 섭외했었거든요 어떻게 섭외한 줄 알아요? 어떻게 섭외할게요? 어떻게 섭외했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했냐? 구글에서 유키 구라모토를 쳤습니다 진짜 그게 시작이에요 저희가 알렌드보토 불렀었거든요 알렌드보토 진짜 그게 시작인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거 같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그렇게 시작한 것도 분명히 있긴 한데 저희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인터뷰하거나 이러면 어떤 사람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알렌드보토 항상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저희가 영국 알렌드보토 댁에 직접 가서 인터뷰를 하는 걸 진행을 한 건 거예요 근데 너무 꿈만 같잖아요 되게 말도 안 된다 왜 저는 안 되겠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되더라고요 근데 알렌드보토 만나고 나니까 오바마나 오프라 윈풀이 어떻게 모이시지 말이야 그래서 오프라 윈풀이 검색해보고 어떻게 모이시지 오프라 윈풀이 답변까지 받았어요 저희가 어떻게 모이시지? 이런 생각까지 이어진 이런 약간 글로벌이 다 아는 사람 어떻게 모이시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알렌드보토 만난 그날 저녁에 브루스 윌리스를 만났어요 브루스 윌리스 아세요? 브루스 윌리스를 만났거든요 근데 정말로 우연히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같이 코디해둔 친구가 코리안 런던 필름 페스티벌의 사회자였는데 폐막작이니까 놀러 오라고 근데 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갔죠 갔는데 폐막작이 광해여졌어요 근데 광해였는데 이병헌이랑 류승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왔네? 그래서 늦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갔는데 옆에 외국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외국인들이 인기가 많구나 이제 형이 진짜 인기 많다 그랬는데 영화 끝나고 이제 이병헌과 류승경이 나와서 무대 타임을 가졌는데 외국인들이 나가는 거예요 나갔는데 딱 보는데 되게 익숙한 사람들인 거예요 어디서 얼굴 봤던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되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막 브루스 윌리스 캐서린 제타 존스 존 마이코위치 이런 사람이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오해받았는지 그걸 했고 나서 정말 누군지도 모르는데 뛰쳐나가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루스 윌리스 인사하고 진짜 빅팬이다 사진 찍어서 사진 찍어서 제가 올려와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딱 알릴리로부터 만난 날 이런 사람 어떻게 만나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사람 만나게 되더라고요 네 얘들아 저희가 제가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이렇게 걸면서 잠깐 하루 동안 스탑오버 하는 거 있는데 그때 왜 해외연사를 섭외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누구를 섭외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해외연사 막 이런 생각들을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누구를 부를까? 근데 좀 알려진 사람이어야 되고 좋은 스토리 있어야 되니까 닉부이치치 어떠면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설마 나오는데 이렇게 회사와 지나가는 거예요 뒷모습을 딱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안 했으면 전혀 잘 못했죠 근데 딱 보니까 오해님 혹시 닉부이치치 아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쫓아갔죠 한 블럭을 근데 확신을 한 게 그 의자 휠체어 뒤에 닉부이치치 책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와 되게 섬전해가지고 가서 인사하고 한국에 꼭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닉부이치치가 뉴욕에 산 사람도 아니셨어요 샌프란시클 사는 분인데 그날 하루 잠깐 왔던 거예요 저도 하루 그날 잠깐 갔었고 그게 마주쳐가지고 그때 보게 된 건 근데 되게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맨날 얘기했던 게 2011년부터 얘기했는데 어디서 하는 게 꿈이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상하월드급 경제는 꿈이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될 리가 없잖아요 근데 계속 얘기했죠 순복음교회 집회 이후로 한 번도 이렇게 많이 채운 적이 없다는 얘기하는데 한번 채워보자 막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일 큰 곳이니까 상징적으로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죠 막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작년에 했죠 한 것도 너무 신기했었어요 저희가 강연을 하러 갔는데 되게 우연히 하러 갔는데 그게 상하월드급 경기장은 관리하는 공단이었었던 거예요 이사장님이 오셨었고 제가 이 꿈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보통 되게 멈칫멈칫하거든요 근데 다들 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를 관리하는 곳이었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고 꿈을 들이게 되었죠 근데 저는 지금 이 우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계속 국내 연사 중에 누구 모시고 싶냐 얘기하면 제가 항상 무한도전 김태호 P.T면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주말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무한도전 촬영 날이랑 겹치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계속 얘기했어요 오시고 싶다 오시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 이런 얘기 되게 했거든요 결국은 모셨어요 언제 오신 줄 아세요? MBC 파업 때 파업에 맞물려서 딱 쉬셔가지고 그때 또 같이 하게 된 건 거예요 근데 저희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걸 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이거를 계속 얘기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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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니까 시간의 차이지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는 안 일어날지 몰라도 언젠가는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꿈을 내려놓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해요 두 번째 두 번째 이 얘기를 해보면 저희가 맨 처음에 노홍조 씨나 김재동 씨나 장윤주 씨나 장기아 씨 이런 분들 11분들 섭외를 하고 나서 맨 처음엔 어떻게 섭외했는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저도 어떻게 섭외했는지 몰라서 섭외를 하던 엑셀 시트를 좀 봤어요 보니까 11명이 OK를 했는데 한 150명 정도 거절을 했더라고요 150명 정도가 근데 이 거절을 맨 처음에 거절을 되게 상처를 받던데 상처를 받는데 이제 옛날에는 나중에 계속 거절을 받다 보니까 OK를 하면 뭐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거절을 하면 귀가 아프니까 이렇게 약간 떼가지고 막 듣고 이랬었거든요 너무나 거절을 받으니까 이제 전혀 감정의 미동도 없고 근데 그 뒤에 하나의 숫자가 더 있었어요 뭐였냐면 350명의 무응답 무응답이 그 속된 말로 씹은 거죠 그렇죠? 답 전부는 오늘 이해 가요 당연히 답을 할 리가 없죠 그래서 500명 중에 10명만이 OK를 한 건 거예요 500명 중에 10명이면 몇 퍼센트예요? 2% 2% 사실은 2%면 무엇이든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가 안 되겠어요 근데 저는 100명 중에 2명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뒤에 발견한 진리는 무엇이냐면 100명 중에 2명을 할 거고를 포기를 하지 않으면 행운이 발생하더라고요 행운이 발생하더라고요 저희가 6kg을 찾았다고 했죠 저희가 컨택한 거 아니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여기저기 막 알아보고 행사 공고하고 하니까 그쪽에서 연락이 오신 거였어요 그쪽에서 연락이 오신 거였어요 해보고 싶다고 알렉도보통 저도 그런 생각 없었어요 근데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갑자기 알렉도보통을 택해서 섭외를 하게 됐고 가게 되었었던 거예요 저는 100명 중에 2명을 할 각오로 하다 보면 이게 이루어지는 행운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기적처럼 근데 그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행운 이런 게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각오를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면 언젠가 무언가 이런 행운들이 발생하고 그리고 행운이 발생해서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옆길 다른 길들이 아마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얘기했던 대로 이런 꿈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계속 얘기하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이런 아님 말고 정신 이런 정신을 해보는 건 이런 것들이 되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죠 두렵고 힘들고 이런 슬럼프들이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할 때 계속 거절당하고 계속 떨어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라는 것은 어찌 보면 저는 폭력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진짜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는 되게 한숨이 나오면서 이건 진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두려움의 순간 이런 어려움의 순간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들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면 되게 좋은데 여러분 또 어릴 때 가장 두려웠을 때 약간 일반적으로 두려워하는 것들을 보면 어떤 게 두려워하냐면 집에 혼자 있는 거 부모님 없을 때 그렇죠? 근데 지금은 보면 집에 누가 있으면 더 두렵잖아요 그렇죠? 누가 없어야 더 안 두렵고 누가 있으면 더 두렵고 이런 거 되게 많고 어릴 때 두려워하는 거 보면 지금 들어가지만 주사 맞을 때 또는 노을이 끼고 높은 거에 떠나질 때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두려워하지 이런 걸 자세히 자세히 한번 쳐다보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주사 맞지 않는 순간에 왜 두렵지 이런 거 보면 전날부터 두려워하는데 이 주사 바늘이 몸을 통과하는 그 0.01초의 순간이 아픈 거거든요 그때만 딱 아파요 근데 그 순간 때문에 나머지 순간을 다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나아가서 높은 것에서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딱 높은 것에서 떨어질 때 한 3초 정도 내장 기간이 잠깐 늘렸다가 내려가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이 좀 무서운 거거든요 그냥 돌아보면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기보다는 무섭거나 아픈 거는 무조건 있긴 하지만 이 두려움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게 되면 별거 아닌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두려움의 순간에 사람들은 공통적인 행동 양식을 보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피해 어떻게 피하는지 아세요?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하고 아예 외면하거나 또는 해야 하는 순간에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주사 맞을 때 눈을 감아버리고 높은 게 떨어질 때 눈을 감아버리고 난 차하는 순간에 외면하고 눈을 감아버리고 근데 저는 발견한 게 그 주사 맞을 때 눈을 감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세요? 더 무서워져요 더 아픈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아픔을 덜 느낄 때가 어떤 때냐면 아픔을 예상할 수 있을 때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몸을 자기가 때리잖아요? 별로 안 아파요 그러면 안 되지만 남이 자기 몸을 때리면 아파요 왜냐하면 그 아픔을 예상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높은 게 떨어질 때도 물론 못 섭쇼 그런데 저한테처럼 눈을 똑바로 딱 쳐다라고 하면 별로 안 무서워요 별로 안 무서워요 그 진리를 깨닫고 나자면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그 순간에 눈을 딱 뜨고 직면하게 되면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게 굉장히 그 슈렉의 장화 고양이처럼 굉장히 귀여운 애완동물이었어요 눈을 감는 순간 야수가 돼서 덮치는 거죠 덮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두려움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 되게 즐기게 돼요 이 두려움의 순간들 즐기게 되는 게 이 두려움의 순간에 이 두려움이 영원하지 않겠지 어릴 때 그 두려움처럼 나중에 보면 되게 좋은 순간이 남겠지 이 두려움 하나랑 눈을 딱 똑바로 뜨고 쳐다보면 귀엽네 그렇죠? 이 두려움 보면서 진짜 별거 아니네 귀엽네 네가 나를 위협하려고 약간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눈을 똑바로 뜨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지금도 그런 순간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이 두려움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점점점 저희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정말 성진 페스티벌이 처음으로 매진이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 된 거예요 재작년이었는데 너무 잘 돼서 와 진짜 우리 성공했네 이제부터 한번 편하게 우리 한번 잘 가보자 근데 딱 5월, 4월에 국가적인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전면 취소 사색이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와 현상은 망하겠다 그때 당황하거나 이러지만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잘 준비를 해서 이런 때일수록 이런 메시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서 한 달 후에 다시 했으면 이때쯤에는 괜찮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필요하다 놀자는 게 아니라 정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험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잘 전달했어요 그래서 그 6월 달에 저희 행사들만 열릴 수 있게 되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냥 사색이 돼서 도망갔으면 절대 이거를 잘 못 넘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정신을 찾아서 그렇게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첫 번째는 저희의 본질을 다시 되찾게 됐어요 우리가 왜 이 일을 하고 왜 이런 존재 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려고 했지 그때 어찌 보면 너무나 교만해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메르스가 찾아놨습니다 근데 그 전만큼 당황스럽거나 놀랍거나 사색이 되지 않았어요 왔네 1년에 한 번은 이런 게 오고 이게 정상이구나 이게 없으면 비정상이고 욕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난 처음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자괴감이 드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거에 딱히 넘어가서 야 이거를 넘어가니까 내가 더 성장하고 바로 설 수 있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두려움은 오히려 보면 볼수록 이 두려움이 별거 아니다 또는 잘 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그 두려움의 크기 직면 두려움의 크기가 결국에는 저는 그 사람의 크기라고 생각을 해요 두려움이 커지면 더 즐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조금 나아가다가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고 일이 엎어질 수도 있고 그쵸 취업이 잘 안될 수도 있고 직면하세요 절대 아무것도 아니라고 위안도 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직면하고 내가 이런 게 모자랐구나 내가 이런 게 잘못했구나 이런 점들을 직면하고 바로 설 수 있을 때가 여러분이 성장하는 지점이고 두려움을 넘어서는 지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럼프는 있죠 두려움과 슬럼프는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슬럼프는 약간 번아웃 저는 이제 하면서 이게 약간 열정을 너무 줬다 보니까 이게 힘이 빠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이게 뭔가 뭔가 속이 다 빈 것 같아 이게 막 삼계탕 먹어도 회복이 안 되고 영양제 먹어도 회복이 안 되는 그런 빈 느낌이 있어요 이런 느낌들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슬럼프 이런 게 분명히 있고 이게 보면서 와 저도 되게 청춘 때는 진짜 막 지금도 청춘이지만 진짜 그냥 밤새고 막 이런 거에 좀 했다면 이제는 좀 지속 가능한 열정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깨달음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한 측에는 슬럼프를 명확하게 보다 보니까 이게 저는 바이오리듬 같더라고요 바이오리듬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있는 건 거예요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에 숨어있는 이 바이오리듬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올라가잖아요 그럼 무조건 내려가게 돼 있어요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박수칠 때 떠나라 박수칠 때 그 주식을 팔아라 주식이 오를 때 팔아라 내려갈 때 살아라고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은 대중은 완전 반대거든요 근데 이 욕망의 흐름만 읽어낼 수 있어도 정말로 대성공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잘 못해요 진짜 그런 건 진짜 이게 잘 됐나 하면 그것만 다 접착하고 근데 그거 반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개인적으로 똑같은 것 같아요 뭔가 잘 될 때 자만하거나 교만하는 게 아니라 안 될 수도 있다 다이소 회장의 얘기한 거 들었어요? 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다이소 회장의 인터뷰한 거에 보면 그 얘기했어요 다이소는 망할 거다 이게 제 인터뷰에 있어요 헤드라인 계속 꾸준히 얘기하세요 근데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얼마나 그 담대함이 있으면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근데 많은 기업들이 잘 되나? 그러면 사업부터 짓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렇게 당겨서 하기 시작해야 봐요 인수하고 그러면은 내실이 없어지게 되고 과육 때문에 무너지는 기업들이 되게 많고 지금 무너지는 기업들은 대부분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 욕심을 못 이긴 경우고 그때는 잘 되는 거를 못 이긴 경우들이 되게 많고 2008년에 금융 사태도 사실은 너무너무 대표적인 예의인 거죠 그럼 반대로 잘 안될 때 잘 안될 때 안될 때 올라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처음 다시 시작해서 올라가려고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직면 직면 맞아요 내려가는 상황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 내려가서 다시 시작했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팩트거든요 이걸 되게 기대하고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끝없이 밑으로 안 내려가겠지? 이러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랑 빨리 올리려면 어떻게 하냐면 빨리 바닥을 찢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슬럼프에 있잖아요 그럼 되게 찌질해지잖아요 그럼 막 더 찌질해지는 거예요 더 막 먹어서 살찌고 누구랑 헤어졌을 때 술 취해가지고 진상짓하고 울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빨리 한 사람일수록 더 빨리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부인하고 이게 내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척하잖아요 이러면 훨씬 더 빨리 못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오히려 무언가가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지거나 이럴 때 이걸 딱 직면하고 인정하고 오히려 이 상황에서 더 공유를 하고 나는 되게 찌질하다 나는 이때 되게 실패했다 이런 거를 명확하게 인지했을 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더 빨리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빨리 저는 이거를 더 명확히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명사들을 초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되게 핫한 사람들만 봐요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스타들만 보죠 근데 저희는 너무 웃긴 게 몇 개월 전만 해도 다른 사람이 가장 핫한 스타였고 그 사람을 섭외하려고 했거든요 몇 개월 지나니까 바뀌더라고요 지금 가장 뜬 사람도 저희가 보기에는 몇 개월 안 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건 거예요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계속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런 인생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려가는 길이 있으면 반드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반드시 내려가는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일 때 삶에 대해서 희망이 생기고 삶에 대한 겸손함이 저는 생겼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현상이나 이 현실이나 이 사실에 대해서 온전하게 받아들임이 없기 때문에 취업을 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떨어질 확률이 더 높은 게임이거든요 근데 계속 떨어지니까 계속 힘든 거죠 그냥 힘들다고 생각하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이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쵸? 그리고 힘든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옆에가 되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원인이 옆에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라 옆에가 되는 곳은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이 기업을 진짜 원했고 내가 이 능력을 갖추었다면 내가 무엇이 모자랐는지 바로 볼 수 있을 때 그때만이 바로 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흐름들을 볼 수 있을 때만이 바로 설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온전한 하나의 주체로 설 수 있고 이 많은 취업난과 이 많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절망과 희망을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삶이 온전히 피어나게 됩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희망이 되는 말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가장 빛나는 순간도 가장 어려운 순간도 결국은 지나갈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약간 덥나? 춥나? 지나갈 거예요 시작할 때 약간 추웠죠? 다시 더워졌죠? 더워지지 않아요? 추워져요 그렇지만 사람은 동물이기 때문에 더울 때는 추울 때 기억 못하고 추울 때는 더울 때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면 여러분의 나머지 삶을 살아가는데도 굉장히 즐겁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즐기게 됩니다 제가 명함을 보면 만화 원피스의 루피가 제 혀사제의 별명이거든요 이 별명인데 이게 루피의 스토리가 더 재미있으려면 더 흥미진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모험이 많이 있어야 돼요 모험이란 게 뭐냐면 죽을 뻔한 경험들이 많아야 돼요 더 강한 적을 만나고 배가 엎어지고 이거는 죽어마땅한 상황들이 몇 번 발생하고 이게 더 세져야 더 큰 모험인 건 거예요 더 큰 모험 그렇죠? 여러분의 삶이 모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이라는 한 권의 책이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되게 즐거운 되게 가치있고 흥미진진한 책이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더 많으면 많을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벤처리 하면서 너무 좋은 것은 제 삶이 평탄치 않다는 게 가장 감사한 일인 거예요 이게 너무 심하니까 너무 심하니까 제가 더 즐겁게 모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의 가장 큰 전제는 있어요 이게 삶에 대한 가장 큰 전제고 자존감의 근원인데 이 책의 마지막은 무조건 해피엔딩이다 이게 대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번 생은 글러스워라는 생각만 계속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해피엔딩 이게 여러분 반전 영화 있잖아요 마지막 무조건 해피엔딩이에요 주인공이 아무리 해도 마지막 해를 본 거예요 마지막 해를 이미 이 주인공은 여자 중견이 결혼을 했어 요즘에 안 그런 드라마도 많지만 결혼을 했어 이것만 딱 보게 되면 나머지는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안 죽을 거니까 어차피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도 되게 온천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업에서 시작해서 여러분이 처음으로 맞닥뜨려 어쩌면 가장 큰 고비일 수 있어요 가장 큰 모험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거를 잘 견디고 잘 모험으로써 더 즐기고 신나게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모험을 즐기고 있는 이 모험을 하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고 나머지 것들 다 따라오게 된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몸을 즐기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